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고3 학생들의 올해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89개 고등학교 3학년 8,071명의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불수능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국영수 모두 1등급이 소폭 늘어 국어 1등급 지난해 1.4%에서 올해 2%, 수학 1등급 지난해 0.7%에서 올해 1.2%, 영어 1등급 지난해 3.2%에서 올해 3.8%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성적은 시험이 치러진 다음해 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하는데 도교육청은 올해 학력 향상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자체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학교별 상담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